우선 팔로스로 동작해서 양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쭉 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까 쭉 피다가 오히려 치킨링이 된다고 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피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휘두르는 동작? 지금 있었던 그 동작이 정답이었어요. 팔꿈치에 정답이 있어요. 결국에는 클럽이라는 것은 백스윙 때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려요. 그리고 팔로스로에서도 팔꿈치를 구부려야 해요. 이렇게 되면 원운동이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렸듯이 팔로스로 동작에서도 이렇게 왼쪽 팔꿈치를 구부려야만 헤드가 원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휘둘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니, 치키닝 때문에 내가 고민인데 팔꿈치를 구부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비밀이 숨어있는데 자, 일단은 왼쪽 팔꿈치를 구부리는 방법부터 자,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시면 돼요. 자, 이게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도 이렇게 구부리시면 돼요. 자, 내가 구부리기 가장 편안한 이 방법으로 이렇게 구부려주시면 이 클럽을 잡고 임팩트를 지나서 팔꿈치를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면 그냥 겨드랑이 살짝 붙여놓고 그대로 위쪽으로 접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오른손은 이 오른쪽에 있죠. 왼손은 이렇게 접히게 돼요. 자, 그러면 아무리 내가 겨드랑이에 이렇게 딱 붙이고 있어도 어때요? 오른쪽 팔은 펴지게 돼요. 그렇네요.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그 멋있는 사진은 도대체 뭐냐. 자, 그 동작은 내가 팔로우 스루다. 내가 팔로우 스루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팔꿈치만 구부리시면 누구나 앞으로와 같은 하고 싶은 팔로우 스루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작 체중 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체중 이동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백스윙을 갔다가 결국에는 백스윙에서 이제 한 60% 정도의 체중 정도가 실려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제 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 때 왼쪽은 지탱이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때 왼쪽은 지탱을 하고 다운스윙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60%에서 점점점 자, 55, 50, 45, 40 자, 이런 식으로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왼쪽으로 힘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임팩트 순간에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30%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 남아있거든요. 양발에 체중이 딱 실려있어야만 거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리 같은 경우에서는 자, 여기서도 제가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경험담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시합을 할 때 굉장히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가 있었어요. 로라 데이비스라고 아마 주연 프로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는 정말 거리가 많이 나가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서 같이 뛰게 됐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고 TV로만 보던 사람하고 내가 그 프로하고 같이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드라이브를 안 치는 거예요. 2번 아이온으로만 티샷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보다 제가 치는 드라이버보다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거리가 안 나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그 스윙을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번 제가 원래 했던 스윙하고 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부분을 찾아주세요. 네. 혹시 보셨나요? 뭔가 점프하는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 동작을 보면 저는 지금 양발을 이렇게 뗐어요. 자, 그런데 로라 데이비스 같은 경우가 양발을 떼기 때문에 지금 그걸 흉내를 냈지만 네. 결국에는 내가 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양발을 떼자라는 게 아니라 이 오른발에도 체중이 함께 이렇게 실려 있어야만 임팩이 강해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가장 돋보였던 게 임팩트를 할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 다리 물론 이렇게 힐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오른쪽 다리에 특히 이렇게 근육이 칠 때마다 근육이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양쪽 다리가 다 잡히지만 오른쪽 다리에도 이렇게 근육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스윙을 하진 못하고 그 하체 훈련 정아리 훈련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임팩트를 할 때 양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도 체중이 꼭 실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함께 탕 실려 있어야지만 결국엔 거리를 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나가면서 힘을 하게 되면 왼발 하나밖에 못 버티는 건데 맞아요. 오른쪽에 힘이 실려서 미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디디면서 체중을 남겨놓고 양발을 쓰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역시 정확해요. 왼쪽 다리가 축이 될 거고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힘을 써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냥 체중을 옮겨버리면 자, 이렇게 그냥 오른쪽으로 체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한 발로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저처럼 꼭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서 스윙을 해 주셔야 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아마추어들이 비거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빠른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임팩트 순간에 내가 최대한 강한 힘으로 이걸 내려칠 생각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왼쪽 팔꿈치를 접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체중이동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가진 체중을 최대한 이 왼쪽 방향으로 공이 나가는 방향으로 실어줘야 가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위주의 스윙을 많이 연습을 해왔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이쪽 왼팔 접는 거랑 체중을 오른쪽에 좀 남겨놓는 걸 익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은 왼팔 이 연습을 자, 선수들 보면은 주연 프로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이거 왼팔로 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무조건 하죠. 이거는 정말 왼팔 저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이 연습을 사실 상당히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왼쪽 팔을 프로들도 사실 해서 된 거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팔 자, 이렇게 아령드리듯이 접어주세요. 자, 만약에 연습장에 못 가시면 여기서 해주시고 그리고 옆으로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다가 아, 이렇게 접다가 이제 좀 잘 돼요. 지금은 이제 붙이면 겨드랑이에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하면 더 쉬우니까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조금 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궤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팔 이 연습 꼭 해주셔야 되고 오른쪽 다리는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같이 실려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오른쪽 다리를 다 이렇게 붙이자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어야만 체중이 실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 살짝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져도 체중은 분명히 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좀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우선 이 스윙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본 투어에 처음 갔을 때 거리가 아까 제가 좀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합장을 갔는데 아, 투원이 되지 않는 놀이 한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투원만 되면 뭐 어프로치나 쇼게임이나 다른 걸로 어찌어찌 해보겠는데 투원이 안 되면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늘렸던 연습 방법인데 제가 안 해본 연습이 없어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한 20번 정도를 했었는데 세 번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클럽을 최대한 이렇게 좀 빠르게 이 클럽부터 시작해서 내 팔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이렇게 빠르게 스윙을 할 거예요. 자, 이 스윙을 연속으로 세 번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힘을 그대로 연결해서 볼을 칠 거예요. 세 번 정도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휴, 빨라요. 빨랐네요. 빨라요. 빨랐네요. 빨랐네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좀 어지럽고 힘들기도 한데 이 느낌을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좋아. 네, 좋아요. 와. 찐 좋아했어요. 나 찐 좋아했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네요. 자, 일단은 자, 방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무조건 휘두르세요. 자, 휘둘러 볼게요. 일단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거니까? 네. 좋아요. 자, 오버스윙도 상관없고요. 삐뚤루가도 상관없고요. 그냥 무조건 아까처럼 힘차게 휘두르시는 거예요. 오, 거리가 더 늘었어요. 저 좀 더 빠르게 아직 그 힘이 남아있을 거예요.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세 번만 해도 힘이 드는데요. 네. 네. 오, 자, 이렇게 계속 내가 연결을 해서 스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처음엔 좀 힘이 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스윙을 하다가 결국에는 힘을 빼고 이렇게 팔의 스피드로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힘드니까. 네. 자, 그래서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치고 저는 이제 세 개를 연습 중 하고 세 개를 쳤는데 저는 20개 정도를 해서 5세트 하면 100개거든요. 이걸 하루에 500개 정도 연습을 해서 사실 이 연습을 하고 나면 손에 물집이 다 터져서 손을 씻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해서 30m 정도를 늘렸거든요. 와, 근데 30m 늘어나는 정도면 할만하네요. 늘어나죠. 굉장히 할만하죠. 힘들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야죠.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지금 거리를 조금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최대한 빠른 스윙. 근데 이걸 20번으로 어떻게 하셨던 건지. 저는 이미 거리가 다 늘어나 있어서요. 해도 잘 늘어나지 않네요. 그렇긴 하죠.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앞에서 보면 되게 스피드가 되게 빨라 보이는데 약간 타점이 좀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지 그렇죠. 오랜만에 하니까 스피드는 빨라 보여요. 맞아요. 저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역시 연습을 해야 되나 봐요. 네. 보여드릴게요. 오, 이번에는 조금. 네. 스피드가 엄청 빨라 보여요. 와, 거리가 확실히 더 멀리 가네요. 근데 조금 더 제가 한번 힘을 내볼게요. 네. 자, 아무것도 거리를 생각을 하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오, 볼 스피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61.2. 아까보다 더 많이 나왔죠? 아. 아니, 500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0번 같은데. 저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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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저도 또 욕심이 나네요. 네. 일단은 휘두르지 않고 제가 아까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좀 세게 한번 쳐볼게요. 자, 방향 생각하지 않고. 오, 좋아요. 승부욕이 붙은 배제입으로. 승부욕이 붙은 배제입으로. 승부욕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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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